나는 이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 피랑이라고 해야 돼. 혹시 이 산에 내린 전설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? 어둑해진 하늘에 대해 커다란 말이 떠오르니? 신비한 숲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지워진 덕가들이 살아 움직이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줄. 이날 되기엔 여기는 모두 얄리죠! 웅, 뭔 일이네! 가위라! 대박! 오, 대박! 가자 가자! 와, 보다 나랑 가야겠다! 오케이... 대박이다! 여기 있는 텐션 날씨가 보내줄 때, 마주의 등장 postal 이자 와! 친구도 있네, 나? 자, 이제 스페셜 양상 끝이 났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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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울! 와! 와!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